네 저풀 독립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가수 박진 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놈들이 저 일본이 그렇게 좋은 모양인데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일본놈들을 물리친 민족 아닙니까 일본놈들과 친일파들을 처단합시다 네 첫 노래로 홍분도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힘차게 함께 부르세요 네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총을 잡고 싸울 때다 침략에 무기 처단하고 독립을 이루리라 도망간 건너 동망주로 연예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 많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라 무엇을 당하리라 조국을 위함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왼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내 맘을 향하여 우리가 홍분도다 신인력적 파도하자 독립분의 함성시청 도망간 건너 동망주로 연예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 많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라 무엇을 바라라 무엇을 남기라 조국을 위함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왼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왼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해방을 향하여 해방을 향하여 여의 총나라 날아가라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이를 구속하라 촛불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나게 건드려주십시오 윤석열 탄핵하고 김건이를 특검하고 촛불 시민 여러분과 촛불 잔치 열고 싶어 봄부터 촛불 들어 여름에는 끝을 보세요 다음에는 탄핵하고 겨울에는 태선하세요 하루가 백년 같다 더는 못난다 윤석열 지하에서 더는 못난다 촛불을 높이들고 탄핵 외치자 나는 좋아 나는 좋아 탄핵이 좋아 모두 함께 탄핵 외치자 윤석열 탄핵하고 김건이를 특검하고 촛불 시민 여러분과 촛불 잔치 열고 싶어 윤석열을 탄핵 외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이를 구속하라 함성 시작 함성 시작 한번 누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하고 김건이 김건이를 특검하고 촛불 시민 여러분과 촛불 잔치 열고 싶어 봄부터 촛불 들어 봄부터 촛불 들어 여름에는 끝을 보세요 가을에는 탄핵하고 가을에는 탄핵하고 겨울에는 대선하세 예 하우가 생겨난다 돈은 못산다 윤석열 지하에서 돈은 못산다 촛불을 높이 긁어 탄핵 외치자 나는 좋아 나는 좋아 탄핵 외치자 모두 함께 탄핵 외치자 예 윤석열 탄핵하고 김건이를 특검하고 촛불 시민 여러분과 촛불 잔치 열고 싶어 윤석열 탄핵하세 올해 안에 대선하세 고맙습니다 앵콜이 터져 오르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더 크게 기레기송 하겠습니다 기레기를 원합니다 조선일보 태강하러 너희들의 팬과 카메라는 칼이다 총이다 살인무기이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인 무기이다 살인무기이다 그 끔찍한 팬들을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란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늘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워와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들 바로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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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팩렬을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명백으로 멍춰 멈춰 멈춰 질러빌고 송아들고 멈춰지기는 카메라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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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내는 대결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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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빌고 송아들고 멈춰지기는 카메라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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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탱이 한번 하겠습니다 백일안의 극장면은 타내 파도타지시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쳐 우리가 이긴다 그 끔찍한 패태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워 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 남의 뻔는 바로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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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 둘이 너희들의 팻대를 꺾어주니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피터를 내놓은 대결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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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내고 송아들고 멈춰가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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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하고 부풀리고 피터를 내놓은 대결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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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위를 구속하라 승리함성 시작 멈춰 멈춰 고맙습니다 네 백장님 고맙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한 해이 필요한 거죠 감사합니다 은